국힘당 중진들이 지도부에 쓴소리했다는 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서병수 의원 5선이잖아요. 부산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친박 그리고 정우택 의원도 5선. 4선의 홍문표 이런 분들이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면서 내부결석을 다졌대요. 거기에는 전광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코미디 같은 정책 이런 건 나오고 김재원 얘기 나오고 태영호 얘기 나오고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징계해야지 왜 김재원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평소에 쓴소리 안 했을 리도 없는데 모든 정권을 잡으면 오만해져요. 겸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권 1년 돼서 윤석열 정권은 오만에 극치를 가고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나라가 불행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외교 안보 경제가 다 이제 아니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 위기죠. 민생경제 외교 국방 대북관계 그런데 5대 위기가 지금 와 있는데 총체적 위기죠. 총체적 위기죠.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치부를 해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도로 삼류 바보들만 모아놨다고 여기는 구류만 모였는데 구류? 아니 구류가 그렇게 오만방자예요? 인류니까 그러겠죠? 그건 모르죠. 자기들의 인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만방자인 것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정광훈 목사 그늘 속에서 자라려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죠. 삼성 반도체도 사실은 SK가 감산을 하자 같이 자기들도 할 테니까 이렇게 했지만 삼성이 노 그랬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어니쇼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감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삼성 세계를 재패하는 삼성 반도체가 이럴 때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아니 전임 정부를 삼류 바보들만 모아놓은 정부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면 시장님 말씀대로 구류가 아닌가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화성에다 전기차 공장을 세워요. 그러면서 세계 3대 전기자동차 회사가 되겠다. 이런 즐거운 뉴스도 있으니까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 확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금 안 거치는데 1, 2월만 해도 작년보다 무려 16조? 15조 원 세수 감소를 보였대요. 그렇죠. 올해 분명히 세수 결손을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세 가스값 안 올린다고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삼류 바보 장관들만 모아놨으니까 그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신문 보면 한전이나 못 견디니까 올리겠다고 이렇게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니 사우디에서 원유를 감산하니까 기름과가 모르죠. 원유과가 8%라고 올랐어요. 그럼 이제 올르죠. 네. 그리고 세수가 예부정관인지 아세요? 물론 코로나로 경기도 나빴지만 부동산 경기가 원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파트값 못 잡았는데 우리가 잡았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잡은 게 아니라 거래가 없는 거다. 이제 봐라. 세수 부족으로 당신들은 죽는다. 그것도 취임 100일째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했어요. 업적은 업적이죠. 취임 100일 때 업적은 업적이죠. 아무튼 아파트값 내렸으니까 그런데 세수가 없어서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2,900만 원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말이 되는 일이에요. 왜 꼭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내는지 합동군양서 설치한 거 철거 안 했다고 도대체가 아니 159명의 우리 생명이 국가의 잘못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않고 사과도 않고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에서는 47명이 열차 사고로 사망하니까 교통부 장관이 그날 사표내고 총리가 모두 수습해 나가더라고요. 그 가짜뉴스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국힘당의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그래가지고 이거 언론에 재갈물이기다 해가지고 국힘당이 엄청 반발했잖아요. 저도 가짜뉴스에 많이 시달리니까요. 지금도 지금도 아니 엊그제 어제죠. 어제 어제 김종구 몽골대사 몽골대사가 12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지금 4개월째 들어가는데 몽골대사하고 조성은 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나 봐요. 무슨 참전용사 명단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창당하는 데 써먹었다.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기사를 모 신문이 쓰는데 거기다가 박지원 측근이라고 썼더라고요. 김종구 대사나 조성은 씨나 저하고 김종구 대사는 특히 민주당 때부터 안철수 신당 즉 국민의당까지 함께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벌써 3, 4년 전에 저하고 손절하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그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캠프로 전향을 해서 거기서 공로를 세웠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몽골대사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측근이지 왜 박지원 측근이에요? 몽골대사로 임명된 지도 불과 4개월 전이에요. 글쎄요. 강한은 저도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서 엊그제에도 제 지인이 고발을 많이 했대요. 내로 남불이잖아요.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의원 입법이었거든요. 의원 입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언론 탄압한다. 언론에 재갈 물린다고 했는데 이제 자신들이 집권하니까 자신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학의 시국선언이 이제 뭐 전국으로 막 퍼지는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이 무려 280명이나 시국선언이 지난번에 대구 대구 경북도 대구 서울대도 다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이 나설 때는 문제가 아니 안 나설겠어요. 우선 한일 정상회담부터 기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고프십니까? 그만합시다. 너무 피곤해. 천공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제가 두 번째 방송인데 오늘 방송을 네 번 하고 어디 대학에 가서 강연까지 다섯 개 스케줄이 있는데 피곤해요. 비타민 좀 드시고 그럼 하고 싶지가 않아. 똑같은 얘기야. 아니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연을 하시고 하는 것이 일상에 바빠가지고 그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대학에 가서 강연하지만 이번 토요일 날은 원주에서 이번 일요일 날은 경남 창원에서 제가 이 4월 달에 10곳에 가서 강연한다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티비 구독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세요. 네. 똥강아지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후쿠시마 쌀 세숨 나왔대요. 경기미 쌀 일본 쌀 일본권 먹으면 아파서 5년 후에 가짜를 쓰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후쿠시마에 대한 경계 불안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외교 청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나 농산물 또 후쿠시마 그것은 간단해요. 박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수입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하고 고시를 고치면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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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